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 기반 조성을 위해 마포구는 마포로 1구역 제24지구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마포역 일대의 숙박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에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구는 마포로 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접지역으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포로변에 위치해 여의도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기존 업무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해 업무시설 및 공원,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마포로 1구역 제24지구 도시정비사업 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면 마포를 찾는 관광객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